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15일과 25일이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혹세무민의 여론선동과 사법부 급박 완력시위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에 민주당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강성 지지청을 동원해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 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선동이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 작업입니다.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법관이 법리와 정거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기초상식인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급박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수사검찰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당의 권력을 사유화해 검찰 독재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사법정의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2중 3중의 방탄막을 두르고도 스스로 죄의 무게를 알아서인지 방탄용 정치쇼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국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룡하는 절대과반의 거대 야당이 떼쓰기 농성도 모자라 반국가 세력과 야배 매주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금을 도구로 들었지만 그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업소였음을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휴일을 망친 장외 집회가 남긴 것은 이 대표 유죄에 대한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강성 친명단체는 1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유죄 판결 땐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선점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회의 권한을 무한에 가깝게 오납용하며 닥치고 방탄에만 매달리는 거대 야당의 완력 정치가 개탄스럽습니다.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당대표 개인의 신복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 공세에 악용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이 아님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태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기 바랍니다.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입니다.